잡히면 죽을 줄 알면서도 굳이 누이를 보겠다고 돌아와서는 돌아왔었구나 돌아왔었어 그 자리를 죽일 때 그 자리에 좌상이 있었느냐 어디 가십니까 따라오지 마십시오 같이 가겠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그리 되신 겁니까 저를 보러 오셨다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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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붙이 없는 낯선 곳에서 너 우리 오빠 죽었을 때 너도 그냥 확 죽었어야 돼 서로 서러운 날들 보내면서도 제가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건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하며 당당하게 살아있는 조용하로 오라보니 오라보니의 자랑스러운 누이로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응 같이 기다려 보자꾸나 풍어로 풍어로 삼킨 자가 오라보니를 죽인 원수라니요 하... 하느니 어찌 이리도 제게 자네 될 수 있습니까 하... 하하하 하하 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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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프라이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